제가 이 찬양을 고르게 된 데는 이 앞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겠지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은 그냥 단지 성경 속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 그 사람들이 축하하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로만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면서 절기가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요 드라마는 반드시 무대 설정과 그리고 소품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장금이면 조선시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현대극 드라마면 20세기 어디 한국 어디 이런 어떤 세팅이 있잖아요. 절기는 성경 속에서 그 시간적인 세팅 그 배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세팅이 우리나라 세팅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지금 현대적인 어떤 시간대가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시간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예수님께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딱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어쨌든 목사님 그건 다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도바울도 율법과 월삭 절기 이런 거 지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오순절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알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절기들이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게 있죠? 6월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악절은 뭐예요? 아 초막절? 아 죄송해요. 가는 기가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브리드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7개 절기가 이제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총 7개가 7대 절기라고 하고요. 이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 그 중에서도 좀 중요,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 혹은 무교절 제가 설명하겠지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그리고 칠칠절 칠칠절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3개가 7대 절기 중에 3대 중요한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주로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레윅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들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념일 또 우리나라 명절 이런 개념은요 우리가 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날을 추석으로 합시다. 이날을 3일절로 합시다.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언제 너희는 어떤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인간사가 단순한 어떤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간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하나님은 나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재정 순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절기들은 그리고 명절들은 어떻게 우리가 세우죠?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8.15 광복절은 8.15, 8.15 우리가 광복하고 대한독립하고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젖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 날을 8.15 광복절로 지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이 아시는 6월절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6월절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니까 미리 그때 이렇게 지키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런 이제 좀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7개의 7대 절기들은요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축제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됐기 때문에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경륜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무례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7개의 절기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숙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을 우리가 지워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주님과의 친교, 초실절, 초, 처음 열매라는 뜻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은 예수님과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속죄, 심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만약에 이 절기대로 간다고 보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살아봐야겠지만 절기대로 간다고 보면 지금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오신절 오심으로 말미암아 칠칠절까지는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린 지금 예수님의 제림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과 초막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맞춤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사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언제 제림하시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다면 나팔절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김인용 목사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를 했어? 이러시면 여러분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먼저 바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7개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6월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은 어떤 뭘 하는 절기냐?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탈바꿈되는 광복절 같은 날이죠. 이 6월절은요. 지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날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지키냐면 신명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비몰에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몰을 지켜 내 하나님 요하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비몰이 뭘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아비몰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성경에 아비몰, 월은 이제 달을 말하는 거고 아비브 혹은 아비브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아비브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 이야 정말 학식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텔라비브가 바로 이 아비브, 아비브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혹은 외교적인 수도는 텔라비브라고 하죠. 텔은 언덕이고 아비브는 봄입니다. 그래서 봄의 언덕이라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겠죠. 봄에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언제냐? 4월달이에요. 그런데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그런데 목사님 성경 어디를 보면요. 아비벌이 아니라 니사노레지키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또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학식이 있는 성도님이세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이에요. 아비벌에 지키라고 해놓고 또 어디 가면 니사노레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니사노레는요. 이게 아비브라는 이게요. 원래는 계절의 특성을 살린 이스라엘의 달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력이거든요.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태음력의 한 명칭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이제 있는데 지금 그림 하나 있죠. 그게 니사노레에서 4월이 있잖아요. 그 니산은 이 니산으로 돌아가는 달력 체계가 있고 아비벌로 하는 달력 체계가 있는데 아비벌, 아비월, 발음 잘 안 돼요. 시브월, 시브월은 시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5월이에요. 그리고 에다니월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원래 해왔던, 불러왔던 달의 명칭이고요. 여러분 자리 프린트물에 있는 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양력의 달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사노리 뭐냐면 똑같이 4월 달이에요. 그런데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이라고 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태양력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니사노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비벌은 이게 계절의 특성을 살렸으니까 보리가 익는 시기고요. 시브월은 꽃이 만발한, 에다님, 시월이고 여러분의 프린트물에는 티슈레이월이라고 되어 있죠? 시월달에 이제 강물에 물이 차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포로기 이전의 달력 명칭이고 니사노리는 포로기 이후의 달력 명칭이고 그래서 아비벌의 지키라, 니사노리의 지키라 사실은 같은 4월달을 얘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비벌 이런 말 나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지금 이제 이 니사노리의 아비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이스라엘의 건기고요. 그리고 10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4월달에 6월절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가고 6월달에 오순절 가고 다음에 10월달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면 4월달에 뭉쳐있고 10월달에 대부분의 절기들이 뭉쳐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수전절은 7대 절기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제가 절기가 보니까 수전절이 있고 또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개는 제가 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임절은 에스더가 하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 얘기도 되게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다음에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뭐라 그럴까? 되찾는 날 그런 건데 그것도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성경 가운데는 지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순례자들을 위한 도로를 보수하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순례 성전 파견 달인이라는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6월절과 초막절에 보통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정결하게 자기를 지켜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부정한 것에 툭 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해져 버린 거죠. 부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오는 길에 부정할 일이 뭐가 있냐 순례자들을 위한 도로 보수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대충 이렇게 평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평토장한 무덤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함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들은 동굴을 파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동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땅을 파서 묻는데 이 땅이 석회함이 많기 때문에 깊이 못 파는 거예요. 대충 파서 묻으니까 좀 지나고 또 묘지 표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견단이 뭘 하냐면 이 길에 순례자들이 오는 길에서 그 무덤 위에다가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가 무덤이니까 여기를 피해서 오시라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올 때 그 회칠한 무덤들을 피하는데 그 회칠한 무덤 밑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뼈가 있고 이제 무덤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마태복 23장에 화이실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할 때 이 회칠한 무덤이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인데 무덤이라고 표시한 무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 회칠한 무덤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겉으로는 회칠을 했으니까 보통 회칠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윤기가 나고 하얗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죠. 이제 도로구서 끝나면 두 번째 누룩 제거를 합니다. 6월절은 언제부터 하느냐 니산월 그러니까 4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13일 그 전날이죠. 그 전날부터 이제 누룩을 제거합니다. 왜 누룩을 제거하느냐 이 6월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는 없을 무예요. 없을 무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떡 빵을 무교병 그럼 누룩이 들어갔으면 똑똑하십니다. 유교병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월절 딱 되면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무교병만 먹으면서 7일을 보내는데 그 7일의 주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6월절 안에 바로 무교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4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하고 이때는 무교병만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교절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그 누룩 그걸 제거한다라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순전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한 의식이에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신약에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릉뉴스 5장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까요? 죄를 얘기하는 거죠. 누룩의 어떤 모양이나 특징이라는 것이 작게 들어가지만 작은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지고 퍼지고 그리고 원래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양들이 꼭 죄의 모습 같다라고 많이 이미지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끊어버려라. 예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찌 너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죄를 끊어버리라. 이제 그만해 그 짓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거 이제 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룩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케하는 죄를 만듭니다. 불 태워서 태운 그 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숙이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순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이제 불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하는 죄인데 이거는 왜 하는 걸까? 이거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혹시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에게 뿌려서 정결케하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기껏 이스라엘 각지에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중간에 어떤 부정한 그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쳐서 부정해지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요?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때 이 죄를 뿌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정결하게 해주는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시브리스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 말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그 사역과 연결을 연관을 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운 재를 가지고요 그냥 뿌릴 뿐만 아니라 이 재에 물을 타가지고 이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하는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어떤 나무를 쓰느냐 아무 나무나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술초를 씁니다. 태운 재로 만든 정객 하는 물을 우술초 가지에 묶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술초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51장 5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술초 일까? 우술초 자체에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술초에 암송아지에 재를 섞은 물을 묻혀서 뿌릴 때 정격해 되는 그것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양입니다. 양, 6월절 양 이 양은 1년 미만 생후 8일 이상 지나고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씁니다. 그래서 추리국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은 어느 날일까요? 6월절이니까 니산월 혹은 아비월 4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은 4월 14일날부터 한다 그랬죠? 13일날부터 누룩을 제거하고 근데 양은 언제부터 준비해요? 10일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왜 10일 전부터 준비할까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날 준비해가지고 그날 14일에 이렇게 딱 하려고 봤는데 흠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한 10일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얘가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일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잡은 양의 개수가 마리수가 26만 6천 5백 마리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6만 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래서 좀 과장 뻥 좀 플러스 핫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양 한 마리 성전에 와 잡는 게 아니라 이 기록들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쭉 서가지고요. 양을 들고 오면 그냥 목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푸주가 아니죠. 푸주가 그래서 온 그냥 피 두성이고 피냄새 그리고 짐승타는 냄새 이것이 그냥 이 6월절 이 행사는요. 예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벌한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이 6월절 양을 잡으면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6월절 만찬을 들어갑니다. 이 만찬은 이스라엘 그 당시 처음에 6월절 그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을 지금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6월절 때는요 구약 때는 서서 급하게 먹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구약 때 그렇게 했고 신약이 오면 그것들이 좀 이제 의식화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해가 지면서 자정까지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6월절 만찬의 어떤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걸 이제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이 저녁 식사를 세데르라고 부르고요. 이 식사는요. 요한복음에서 다섯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다섯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죠? 그 만찬은요 어떤 만찬이었을까요? 그냥 야 내가 죽기 전에 마음이 너무 울적하다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식사는 할까? 그 식사가 아니라 6월절 저녁 만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6월절을 준비할까요? 했더니 네가 가면 어디 이제 다락방을 빌려줄 거야 준비해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많은 이제 미술가들이 예술가들이 이제 표현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계속 디카프리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걸 상상도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다빈치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풍습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학자들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제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제가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다빈치만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꽤 많은 미술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건 필립 드 상페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유명합니까 이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튀어나와서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같은 컨셉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담게 그린 그림이 안에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파스칼 아돌프 장 단유 부브레 이름도 김 이분이 그린 파스칼 아돌프 장 단유 부브레 이분이 그린 이 그림과 여러분 이 쌍페뉴와 다비치의 이 그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졸리치잖아요. 뭐가 틀려요? 예수님의 얼굴이 귀신같이 나왔습니까? 낮이랑 밤? 식탁이죠. 여기서 틀린 그림은 식탁입니다. 식탁이 달라요. 이거는 일자로 길다란 식탁이고요. 이거는 디귿자로 되어 있죠.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디귿자 식탁이 그 당시 로마인들이 주로 이렇게 썼던 식탁 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점점 원래는 뭐예요? 서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게 6월절 원래 식사예요. 어린 양이 그걸 막 먹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서 하는 식사는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 먹었냐? 어떻게 했을까요? 비스듬히 왼쪽을 기대고 누워서 먹는 게 이제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거는 쌍놈들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자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서서 이렇게 먹는 거는 폼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걸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먹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나 하는 거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는 식탁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다리는 벽 쪽으로 하고 왼쪽의 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열린다 성경에 류모세 성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성교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책에 나와있는 건데 디귿자 모양의 여러분 예수님의 예화에 보면 서로 상석 싸움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어디 잔치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너를 초대해야 뻔히 나지. 처음부터 상석에 갔는데 너 밑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고급스럽게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상석이 어디냐 아까 그분이 그렸던 거는 이 디귿자이긴 한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상석이 아니라 여기가 상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계시고 양옆에 요한과 가른유다가 앉아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있는 요한과 가른유다의 그 위치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자리가 요한복음 13장 2, 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누웠다라는 이 표현이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 동성의 지간이 아니었겠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이쪽에 두고 발휘를 이쪽에 뒤로 하고 누우면 요한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폼으로 보면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왜 품에 의지했냐.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품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가룬주단은 왜 여기냐. 예수님께서 떡을 무고병을 찍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물었더니 내가 찍어주는 얘가 그놈이야 하고 찍어서 딱 주잖아요. 제가 계속 말이 상스럽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분이야 하고 딱 그래서 이걸 딱 주려면요 찍어서 이쪽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룬주단은 그걸 딱 받는 거죠.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누웠겠지만 예수님은 누구 품에 의지하고 누운 거예요? 가룬주단의 품에 자기를 팔 그 가룬주단의 배신자의 품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왜 여기라고 하냐. 여기가 말썩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말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류모세 목사 성교사님의 해석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탁자는 네모나인데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6월절 만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탁자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죠? 여기 있고 얘 누굴까요? 요한이 이게 너무 나간 거예요. 거의 진짜 품에 의지해서 누웠죠.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거의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유다가 되는 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탁자 쪽으로 하고 다리를 뒤로 빼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6월절 메뉴 오늘 아주 그냥 6월절 총정리 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뭘 먹냐 당연히 무교병을 먹죠. 맛자라고 부릅니다. 맛자 그래서 이 맛자는요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18분 이내에 구워야 됩니다. 지나면 이미 그것도 발효됐다고 가서 무교병이 아닙니다. 빵이 발효되기 전에 급하게 나오는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시켜가지고 빵을 언제 이렇게 숙성해가지고 구워 먹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교병을 먹는 상징이 뭐냐면 너희가 그때 엄청 급하게 나왔잖아. 그걸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인 고기 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건 애국에서의 쓴노예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무교병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찍어가지고 주잖아요. 그 소스가 바로 이 소스에요. 그래서 하루셋이라고 하는데 무한한 대추에 아주 건포도를 섞어서 만든 단맛 나는 소식이 뭐지? 소스인데 이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소식 하겠죠. 물론 무교병을 먹으니까 소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양새가 이걸 야자수 건포도 이런 걸 다 갈면요. 진흙 같은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진흙 이게 가지고 벽돌 구웠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진흙 같은 다 이게 지금 6월절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그거니까요. 그걸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식사가 있고요. 그러나 6월절에 감사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이 포도주를 들면서 6월절 식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쭉 먹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총 네 번의 잔을 사용해서 6월절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있는 건데 첫 번째 잔을 들고는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축복성을 낭독하고 이때 정결쾌하는 손을 찍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붓고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이 질문을요. 거기 가족 중에 혹은 공동체 중에 제일 연소자가 이 질문을 묻습니다. 가족에 있어서는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아버지께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들고 현재 주신 이 은혜를 축복하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세 번째 잔 때 가른 유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나가잖아요. 이 6월절 식사 가운데 가른 유다가 언제 나갔겠느냐 이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 나가지 않았을까 세 번째 잔 때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이 맛자를 떼어서 넘어가주는 그때 이제 얘가 그니라 하고 주는 그때니까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알았지 하고 부들부들 뜰면서 가른 유다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을까 가른 유다는 왜 가른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밑에 끝까지 못 믿으면 가른 유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른 유다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른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아니고요. 가른 유다는요 제자고요. 예수님께 건등도 받고 귀신도 내쫓고 전도도 했던 그리고 분명히 뭐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출신 누구죠? 마태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른 유다가 돈을 맡았거든요. 아니 세리야말로 회계사 아닙니까? 요즘 세리가 회계사 아니죠. 하여튼 죄송해요. 하여튼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른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은 신임하고 신뢰만 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가른 유다가 가른 유다일 수밖에 없었나?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능력도 주시고 귀들 쫓아내시고 오병 이유로 오천명 먹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있어 보였겠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곧 죽을 거야. 나 죽는다. 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막 떡대주고 이러면서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이때 완전히 마음 굳혀버린 거예요. 뭘 굳혀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로마의 이 폭정과 이 다스림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이 메시아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은요. 지극히 정치적인 왕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신의 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요한복음 또 하고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신의 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세상에서 가장 최고 으뜸이 민족 만들어주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지극히 선민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아 메시아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설마 가른유다가 은삼십 그거 벌자고 예수님이 팔았겠어요? 용돈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팔았겠습니까? 그 돈 계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아니다랑 깨닫고 그 돈 갖다 주잖아요. 버리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계속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믿었으나 끝까지 못 믿으면 가른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왜 이러시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이상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설령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다시 믿는 자리로 돌아와야지 후회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가른유다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지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가른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자살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끝까지 믿으세요. 믿다가 죽더라도 아 목사님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믿음으로 살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게 입에 믿음 믿음 얘기하면서 입에 거품 물고 죽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제자댐이에요. 제자댐 꼭 기억하세요. 가른유다는 왜 가른유다 되었나 믿었으나 끝까지 못 믿으면 가른유다 된 것 자 그래서 이때 가른유다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할 때 그 잔이 이 세 번째 잔이었을 것이다. 떡을 떼고 세 번째 잔을 주고 그리고 네 번째 잔에 엘리아의 잔이라고 하는 포도주 잔을 채웁니다. 이게 왜 엘리아의 잔이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아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념의 의식의 잔인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납니다. 이게 끝나면요 이 만찬 이후에 보통 시간이 한 자정쯤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 지붕 위에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10편 113편 에서 118편이 다 할렐루야 송이거든요. 이 할렐송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찬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예루살렘이 지진이 난 것처럼 떨썩떨썩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가 어떤 곡이었을까 아마 이 할렐송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불렀던 그 할렐송 그 찬송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붕에 올라가서 찬송할 때 예수님은 이제 감남산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6월절의 어떤 풍경인데요. 이 6월절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6월절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올 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제가 다 이 인용구절과 또 핵심 그걸 다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은 여기에 오신 분만 드립니다. 그죠? 이걸 뭐 어디 우리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괘씸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저녁에 나온 보람이 있어야지 인터넷으로 집에서 볼 그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축도는 그 예배 시간에 오신 분이 받는 거지. 집에서 TV보고 앉아계신 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다락방 신방 가면 그 다락방 순원대로 기도할 때도 그날 오신 분만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어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이 없으세요? 그러는데 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자리에 계신 분만 기도해 줍니다. 그래야 온 보람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나타날 때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시간 배경을 넣어요. 이 성경 저자가 이걸 왜 넣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인데 지금 이게 어느 때냐 어떤 배경이냐 지금 이걸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성인들은 예루살렘의 자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만난 이 6월절은요. 3년의 공생의 중에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나살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렇죠. 성전을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상 뒤집기 기술을 쓰십니다. 쓰면 이제 막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막 성전 청결 척결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누가 이렇게 환전상과 동물 파는 것들을 허락했냐 그러면서 다 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무슨 권한을 의뢰를 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간보건에 보면 이 성전은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세워마. 이게 지금 어떤 성전이 네가 3일 만에 세우냐. 이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이 6월절에 찾아오거든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예원이거든요. 딱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인간이 온 거죠. 와가지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조금 언짢기는 했지만 아무도 차마 이렇게 용기 내지 않았던 그 일을 와서 뒤집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니고데모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분 도대체 누구시지. 3일 만에 허물어라. 내가 지을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그래서 아마 그날 밤에 이제 몰래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왜 이 6월절과 거듭남이 연결이 돼 있을까.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라 이 6월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 다시 태어남 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의도가 숨어있다는 거죠. 자유인이 돼. 노예에서 자유인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렇죠. 어떤 바로의 그 뭡니까 억압과 압재할에서 풀려나는 그날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거듭나서 풀려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거듭남을 통해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요 사건이 6월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느 배경에서 일어났냐 6월절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오병이요는요. 빈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에르모스라고 해서 광야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광야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혀요. 잔디 위에 앉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 성경 저자는 광야 혹은 빈들이라고 하는 이 사막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이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의도가 숨어있겠다. 어떤 의도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나갔던 그 신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그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오병의 사건 이후에 자기를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가 내려서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1절 33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또 동시에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세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죠. 언제요? 이 6월절 때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초실 이게 언제 지켜지는 거냐 이것도 초실절도요 이 6월절 기간 그러니까 무교절 극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 앞장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다 이게 4월달 안에 있는 거죠. 4월달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프린트 물에는 잘못 나갔습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라 일주일 중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6월절 딱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7일을 무교절인데 그 7일 중간에 안식일이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발음이 있어요. 안식일 그 다음날 그 첫날이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는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이때 뭐하냐? 이때 처음 딴 열매를 성전에 가져와서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첫 열매를 비쿠르라고 하는데 초실절을 요음 하비쿠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음은 그냥 상식적으로 날이에요. 날 데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비쿠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인거죠. 예수님 단시의 초실절 준비 풍경을 보면요. 먼저 딱 이 첫날이 되면 새벽에 농부들이 나가서 보리단을 잘라가지고 성전뜰로 가져옵니다. 이 첫 보리단을 오메이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보리단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이걸 흔듭니다. 그 다음에 흔든 다음에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제사로 바치여요. 이걸 소재라고 부릅니다. 번제, 화제 이런 날이 있잖아요. 소재가 무슨 뜻이냐면 미어오프링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보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가루하고 그 다음에 순냥 순냥을 번제로 소재와 번제를 같이 바치는 것이 초실절 제사 행위예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윅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난한 땅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보리죠. 보리를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대. 흔드는 게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첫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흔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 있으니까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설명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또 뭘 해요?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을 요하께 번제로 드리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초실절 그건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막 어지럽거든요. 그냥 뭐 드리지 뭘 되게 하여튼 근데 이렇게 그 의식을 이렇게 쭉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가 이제 여러분 읽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의 제사를 제사장 앞에서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곡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추수할 곡식을 이제 먹죠. 그러면 이 초실절과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초실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빨리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식일이 걸려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초실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 안식일이 그 무교절 중에 있는 그 안식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 세 명이 찾아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사람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자가 겁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항상 보면 딱 그 순간에는요. 하여튼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세 분이 가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매우 일찍 해돋을 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릿단 자르려고 농부들인지 가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러 무덤으로 예수님 있는 자리로 오고 있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세상을 향해서 딱 할 때 또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절기 개념은 사실은 제가 절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지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세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과 초실절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요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린도전 15장에 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s First fruits가 첫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처음 그 수확물을 first fruit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수확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 받쳐진 보리는요 그냥 성전 옆에 있던 그런 보리가 아니라 게네사렛 성전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보리를 추수를 해서 가져왔대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보리가 가장 빨리 이제 익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은요 한두 달 더 기다려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따뜻한 곳이겠죠. 차곡차곡차곡차곡 우리가 바티에도 보면 논바티도 보면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노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노래지면 그게 점점점점점점 퍼져가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 보면서 아 이게 딱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나 보다. 어느 날 보면 순식간에 쫙 전체가 노래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 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가운데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알면 알수록요. 이게 소름돋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구속사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미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구원사역을 이루어나가시는지를 이 순간에는 모르는데 이 역사들을 보면 그것들이 막 확 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보기 원했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슨 뜻이냐면 순차적인 추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첫 보릿단을 들이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 보릿단이 익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수할 일이 계속 있는데 계속해서 추수가 잘 되고 이 보릿단이 익은 것처럼 나머지도 다 익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아직 추수 나머지는 안 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추수해서 거두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수가 오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서 되게 좋겠다 이러시면 안되고 그 부활을 보면서 그 부활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날의 주와 같은 모양으로 나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믿으시고 너무 분명해요. 그럼 뭐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도 분명한 거예요. 부활도 분명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초실절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칠칠절입니다. 칠칠에서 이 칠은 숫자 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칠칠이 사십구 그래서 사십구일째 드리는 절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은 순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오가 다섯 번이니까 얼마죠? 오십이래요. 사십구와 오십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이 날을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를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초실절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초? 그 다음에 왜 말을 안해요? 초를 치지 마시고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죠? 붙어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개수하여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 소재는 곡식제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아 뭐예요? 칠칠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무교절 그 중간에 있는 초실절이 딱 되면 그 다음날부터 카운트다운을 칠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주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식일까지 가면 49일이고요. 안식일 다음날까지 세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기준으로 안식일까지가 49일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도 하고 또 여기 말씀처럼 50일을 개수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왜 또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이 칠칠절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계를 따로 알았잖아요. 칠칠절 따로 맥추절 따로 오순절 따로 이 세계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럼 맥추절은 왜 붙었을까? 맥은 뭡니까? 보리 그럼 왜 맥추절입니까? 이때 이제 보리의 수확이 이제 끝나고 끝나고 이제 밀추수 들어가는 달이라는 겁니다. 보리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그 뭡니까? 곡식으로 삶는 건데 그건 제가 아주 특징 얘기할 때 좀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이 세 소재인데요. 이 세 소재를 드릴 때 이 칠칠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병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두 개를 드리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일까? 무교병은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어떤 혁신 그런 걸 얘기한다면 유교병은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누룩 넣어서 이렇게 모든 삶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했죠. 초시절 때.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 한 7주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것이 밀추수로까지 끝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이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난 다음에 밀수확물을 드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과일을 또 새로 시작해요. 그 여름과일이 뭐냐면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게 여름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7주의 제 때는 뭐 하냐면 그 전에 곡식 추수를 끝내고 이제 이런 여름과일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 단계로 들어갈 때가 7.7절 혹은 5순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순절 6월달이죠. 여러분의 도표를 보시면 6월달 시바노래 이 아직 익지 않은 여름과실 이 여름과실 아직 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여름과실에다가 갈대 리본을 묶어서 묶어서 이것이 첫 열매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쉬나라고 하는 유대인 책자에 나오는 이것이 첫 열매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끝내고 새로운 어떤 추수의 시기에 들어간다. 새로운 이제 과실의 어떤 추수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개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절은 뭔가 한 텀 끝나고 그 다음 텀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절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은요. 다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유대인들은 이때가 실질절이었을 것이다. 오순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개명과 새 율법을 이제 너희가 노예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노예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그 정책성에 맞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추리옥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원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새로운 시대인 거죠. 또 이 실질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명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계셨어요? 40일 계셨다고 봅니다.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며칠 걸렸죠? 40일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있으니까 10일 걸린 거죠. 몇 날이 못되어서 그게 엄청 길게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열흘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길게 그냥 진을 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분들 가운데 기도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래 마음 그냥 풀어지고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붙잡으십시오. 언제 그날이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그것들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믿는 일이 벌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믿는 일이 벌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나 율법이나 이 뭐 다 뭡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렸고요. 또 아까 유교병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 유교병 두 개 안에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서 그동안은 정말 우리는 너네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야. 베드로마저도 그렇죠? 가는 걸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신약의 그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한 한 몸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도 왜 여기는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들였을까 그게 단순한 어떤 일상으로 복귀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새로운 시대의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절 쑥쑥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피고 있는 걸 봅니다. 나팔같이 나팔절은 뭐하는 날이냐 유대인들의 신년입니다. 신년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유대인들의 신년인데 이 신년이 우리같은 1월이 아니라 언제로 나와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레윅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라고 하는 나팔절인데 이 일곱째 달이 지금 언제로부터 일곱째일까요? 4월부터 아비월부터 니산월부터 일곱째 달 그 첫날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린트문에 있죠? 열두 번의 월삭 중에 일곱째 달 그래서 시월 티슈레이월에 이 월삭을 나팔절 그러면 목사님 월삭이 뭡니까? 월삭도 하나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월삭이라는 건 옛날 분들은 아세요. 이 유대인의 달력이 태음력 음력 달력이잖아요. 음력 달력은 이 달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초하루 보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1일이죠. 이 달의 첫 번째 날 초하루가 바로 이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 그래도 놀랄 거 없어요. 월삭은 아 1일을 얘기하는구나. 그날의 첫날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일곱 번째 이 10월 1일이 바로 신년이 되는 거죠. 이날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신년의 나팔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나팔은요 특별히 순냥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쓴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짐승 가운데 순냥일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해석하기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냥을 부른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냥을 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은요 언제 부냐 세 가지 경우에 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진이 이동할 때 뿌우 불어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할 때 불고요. 두 번째 전쟁 시작할 때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절기 아까 얘기했죠? 6월절 혹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때 그리고 월사 매달 첫날 매달 첫 하루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신년 이 티슈레이 월에 있는 이 신년 나팔절 때 부는 게 바로 이 나팔입니다. 이때만 불어요. 그러면 왜 부나 왜 하필 나팔인가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의미를 품고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던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보면 여리고성 그죠? 그럴 때 마지막 날 막 빙빙 돌다가 마지막 날 나팔 불잖아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팔 불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불었습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전쟁할 때 그죠? 그때도 이렇게 기도원 300용사가 한 거 뭡니까? 나팔 불고 그 항아리 쪽에 햇불 너가 숨어가지고 깨뜨리면서 이렇게 그때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신다고 봐요. 나의 신년에 나의 영적인 새로운 신년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아닙니까? 다시 시작한 우리에게 6월절도 새로 시작이지만 또 우리가 매일이 또 나팔절이고 또 매년이 또 나팔절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나팔의 그건 뭡니까?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우리가 내 영혼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뭡니까? 나무꾼 손에 들려있는 도끼 같은 거죠. 도끼가 아무리 날이 서서 날카로워도 결국은 도끼의 자랑은 어디 있어요? 그 도끼를 들으시는 그 나무꾼의 그 역량에 있는 거지 도끼가 아무리 좋은 도끼인데 그 나무꾼이 힘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그 도끼는 말짱 꽝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정말 내 인생을 잘 갖다 쓰실 나무꾼 같은 좋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자긍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너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지 네가 나무꾼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훌륭해도 너를 그분이 쓰셔야 네가 움직이는 거지 혹시 여러분은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도끼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나무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계속 불려져야 될 나팔의 소리죠 이 나팔절과 신약의 연결점은 뭐가 있을까? 바로 그날의 왕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날 그날 불려질 것이 나팔이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고른두전서 15장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날에 그 나팔을 불 때 왕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 이 나팔절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우리를 보통 예수님이 12월 20일로 태어났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팔절에 태어나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있는 요하의 절기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과 부활이 어떤 그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태어나시는 것도 절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절기와 연관를 하면 언제가 가장 적합할까 흑암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정말 정말 우리 인류의 어떤 인류 역사에 정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영혼의 영적인 신년이 시작되는 그때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25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12월 25일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교도의 동지 축제 날이 끼어 있는 날이 바로 12월 24일부터 1월 며칠까지인가가 이제 그 동지 축제예요 그때가 뭐예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아지는 때잖아요 그때 흑암 중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교도를 기독교로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 주교가 이날을 특별히 가장 이교도들이 축제를 여기는 그리고 해가 가장 짧은 그날을 오히려 성탄절로 정했다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그 날 자체에 이렇게 중요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것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요즘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 이 신년에 꿀을 바른 사과를 이렇게 발라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를 했는데 갔더니 사과에 꿀을 발라주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꿀처럼 올해 네 한 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꿀 바른 사과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뭐 이건 그냥 사담이고요 신약 나팔절과 신약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속제일 오늘 진도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속제일과 여러분이 사실 이 대속제일은 좀 낯설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무슨 절 무슨 절 이래가지고 있어 보이는데 대속제일은 우리가 쉽게 들었던 그 명절은 아니거든요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요음키프루 전쟁이라고 하는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전쟁에서 요음키프루 1973 이렇게 되어있죠 중동전쟁이 총 4번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들의 싸움이죠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기니까 이 아주 그냥 그 칼을 갈고 있던 이 아랍연합이 이제는 우리가 전략을 짜서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서 되찾자 그 곤란고원입니까 그걸 이제 향해 쳐들어가는데 언제 쳐들어가냐면 이 요음키프루 날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날 쳐들어가냐면 이 날은 노동을 안하는 날이거든요 아무것도 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완전히 졌다 망했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완전히 이겨버리는 이제 역사적인 결과물이 있죠 그럼 도대체 요음키프루가 뭔데요 목사님 요음키프루 전쟁에 이 요음키프루가 바로 대속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제4차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들이 싸웠던 그 요음키프루 전쟁에서 이 요음키프루가 아까 요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음키프루는 죄를 덮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날 혹은 대속제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음키프루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연상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라는 나의 재과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동은 당연히 서로 소와 만날 일이 없고 멀어지니까 동의서에서 멀 수 있죠 그래서 그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은 죄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문이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질문 왜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안 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안 하고 왜 하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일까 뭐라고요 해가 떠서 지니까 그런 또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건 몰랐습니다 대속죄일을 그걸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대 절기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대속죄일 희생을 위해서 제사장이요 500명이 투입되고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 의식을 망쳐버리면요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가 지금 사회지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세세장이 이 리허설을 며칠간 계속합니다 쉴 수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이 발음이 잘합니다 대제세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1년의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딱 대제세장이 한 날 들어가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제사장복을 벗고요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흰옷을 특별히 갈아입고 손발 정도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을 잠그는 그 정결탕에 자기를 담그는 그 의식을 치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현재도요 이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아예 그냥 거룩모드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딱 이때 쳐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용키프로 전쟁 이라고 불려지는 그날 4차 중돈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날 되면 아무 노동도 안한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엠블라스 외에는 차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용키프로 대속죄일 날 그리 풍경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게 차도거든요 이날은 차도 안 다니니까 애들이 이제 신난 거죠 완전히 차도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대속죄를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어떤 염소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가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 염소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 두 마리 염소를 뽑습니다 뽑아서 한 마리는 요호와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로 뽑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의 운명이 달라요 요호와를 위하여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는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서쪽 지성소에 법괴와 그리고 휘장 위에 뿌립니다 이 염소의 피는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러니까 두 손을 머리에다 대고 이제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죄를 아래고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염소에다 다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요호와를 위하여 염소는 직접 도살을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러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 내라 그럼 이 염소는요 그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죽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어디 벼락에 떨어져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하여튼 찢겨 죽든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염소를 동쪽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이 광야가 동쪽 광야로 내보내 그러면 보세요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한 염소는 동쪽 광야로 내보내는 어쨌든 이 두 죄가 동서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지는 문자적으로 그냥 동과 서가 만날 일이 없을 정도로 죄가 떨어지게 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지는 그 거리만큼 멀어지게 해달라도 되겠지만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보면 이 두 염소가 동과 서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대속죄의 일은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 딱 아사셀 염소하니까 그 성문 밖으로 우리의 죄의 상징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다 갈보다 갈보리와 골고다를 합니까 갈보다 이제 제가 맛이 가는 거죠 갈보리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성문 밖으로 이렇게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묻혀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요하를 위하여 그 염소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전기가 빠짝빠짝 오는지 몰라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를 통한 숙제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끝 이거죠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맨날 아사셀 염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민족의 모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끝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용서 받는 거죠 웃는 사람은 웃을지어다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골로세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것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옛날 했던 옛날에 했던 그 제사들 염소들 모든 짐승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뭘 보라고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오셔서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영혼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혼한 제사를 들으시면서 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끝이에요 뭐 이렇게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염소 잡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겠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6월절 어린 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 나오면 다 6월절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것만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있고요 또 대속제일에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 그 양의 그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이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옵시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러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해서 앞으로 죽을 6월절 어린 양도 되겠지만 지금 마치 그 염소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다 뭡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가고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지금 세례요한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옥사님 그건 염소고 이건 양인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사에 드렸던 모든 재물들은요 다 희생재물들을 다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고 염소고 이게 양이냐 염소이냐 소가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고 있는 지금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그 인게더링 영어로 보면 인게더링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저장하니까 수장이에요 수장절 추수하고 저장하니까 이제 아 이게 뭔가 이제 모든 추수 이제 사이클이 다 끝났구나 보리추수 밀추수 여름 과일추수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 1회는 7일이잖아요 초막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초막 그러니까 풀로 나무로 만든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절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아 보니까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언제요 모든 걸 추수하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할 때 너희가 좋을 때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잊지 마라 그래서 10개명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나 요한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국당 노예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요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제2은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니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니가 좋을 때 가장 니가 좋을 때 그래서 초막절은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농사 시즌이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추석같은 느낌이 그래서 초실절이 4월달에 보리추수하고요 7실절이 6월달에 밀추수 끝내고 이제 여름과일 수확 저장 마치고 이제 농사 시즌 종결하는 이때 이때는 초막절은 뭐예요 여름과일 추수가 끝나서 모든걸 이제 수확하고 저장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막절은 7일간 지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성전에 자기를 보이러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 중에 한때를 정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루살렘이 벅적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초막 그 뭡니까 이 아휴 초막절 때 이렇게 기분도 제일 좋고 수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일 좋으니까 보통 이왕 갈 거면 이때 많이 가겠죠 농사 한참 지을 때는 바쁘니까 그래서 이때 더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사람이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날이 더 편하니까 편하니까 뜻은 이렇습니다 축복의 때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너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사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이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도 인용하셨죠 그래서 넣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겨야지 예수님과 초막절 이것만 이제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간보금 시대에 보면 초막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을 설명할 때가 바로 초막절 때라는 거예요 요한보금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명절 끝날 명절 끝날 큰 날이다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이런 거 그동안 다 무시하고 지나갔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날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일부러 지금 읽은 것들을 꼭꼭 넣어줘요 특히 요한보금은 이게 무대 배경입니다 세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보면 제가 이 초막절 때 여러분 보세요 명절 끝날에 이제 마지막 무르익을 가지고 끝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왜 외쳐 일렀을까요? 사람들이 뒤따 많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얘기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서서 외쳐서 내가 생 뭡니까 목마를 그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이 막 큰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들으라고 아 이건 그 다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초막절과 이 생수의 강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광야 시대잖아요 초막절은 40년 광야 시절을 너는 잊지 마라 아닙니까 광야는요 없는 땅이잖아요 하여튼 뭐든 뭐든 없는 땅이잖아요 그중에 최고로 없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 다 없지만 광야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 없고 목마르고 메마름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지 그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지나왔지 어떻게 잘 지나왔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이거 귀가 번쩍 되어있는 거예요 극대화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서 극대화 되는 거예요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늠한 여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생수의 강이 끝나고요 이제 8장에 오면 초막절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초막절이 다 끝나고 마지막 끝나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들어가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전 괴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요 8장에서 초막절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 여기 보면 8장 입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 얘기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러지 않냐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성전은요 구분을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뜰은 여인의 뜰은 말 그대로 여인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못 들어오죠 근데 이 초막절 때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의 헌금함은 어느 뜰이냐 그 세 개 중에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거죠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한 죄를 지었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법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낙서를 막 당해 하세요 그런데 왜 아무도 돌을 들어서 안 던졌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한 명쯤 용기 내서 던질만 더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다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냥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돌아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억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경에서 보면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배경에서 보면 초막절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이제 하면 마지막 날은요 그 여인의 뜰에서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모두가 나와서 그날을 축제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관제의 축제라고 합니다 관제의 축제 그 여인의 뜰에서 하라님 앞에서 밤새 즐거워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제의 축제 혹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인터넷 지시면요 횃불 막 밝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막 돌면서 즐거워하고 막 노래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언제 하는 거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그날 밤을 새는 거예요 날 밤을 이제 그렇게 하라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면서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단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하고 끝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죄의 하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가 뜰 때 그때까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라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사죄의 날 기쁨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죄의 날 기쁨의 날 자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막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너무 좋으셔 이러면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늠한 여인을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 들었을 때 지금까지 막 조금 전까지 막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죄가 있다고 바로 그 자식 도를 들어가지고 던지겠어요 라삐 가말리엘이 그래서 관제 축제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응급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아시잖아요 가말리엘 라삐가 이 관제 축제에서 기록이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관제 축제 그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그 돌을 들여서 어떻게 던져서 섞였어요? 예수님이 그래놓고는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막 뭘 쓰셨다 그랬거든요 뭘 썼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썼을까요? 내가 짱 이렇게 썼을까요? 뭘 썼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옥사님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가말리엘 얘기도 쓰지 않았을까? 왜 이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초막제 다음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다른 어떤 논리로서 그 여인을 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꾸려가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 제압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관제축제 이걸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이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예언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십시오 아주 이스라엘들한테 대놓고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영익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자기들이 그동안 뜻도 모르고 그냥 지켜왔던 그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까지 다 돌아올 때 온 세상이 이제 복음은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시작되기만 하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뭐라고 하죠 득도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막 외워왔던 말씀 해왔던 절기 이 모든 것인데 갑자기 땡 하는 순간 아 이렇게 저는 이걸 돌깨지는 소리라고 부르는데 아 그러면서 다 갑자기 모든 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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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날은 급하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믿음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활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나사로 부활시켰죠? 또 죽은 사람 살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누구요? 아 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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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세 부활시켰죠? 그건 잘 모르시고 베드로가 부활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시켰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2000년 내내 조는 사람이 대명사 괜히 한번 집에서 잠자지 괜히 나와서 졸다가 2000년 내내 조는 사람만 나오면 너 유두고야? 이런 얘기 조는 사람 떨어져 죽어서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기절한 게 아니면 죽었는데 누가 살렸죠? 바울이 살리죠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이거는 사실은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저 또 죽어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 너 죽어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웃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부활이 너무 분명한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의 그 증거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초실절의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강림하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송도는 소망으로 살아요 네로가 기독교 핍박할 때요 원연경기장에 한 여인이 아이를 업은 채 끌려 나왔습니다 기록이 그런 여러 핍박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핍박받은 로마 시대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연경기장에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나왔는데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풀려나오니까 이제 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막 등 위에서 울어요 막 우니까 어머니가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울지 마라 곧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곧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모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소망이죠 뭐가 그 사자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서 그 정말 그 무서운 그 자리에서 뭐가 지켜내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신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같이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전 세계를 흩어져 있지만 다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이것들을 잘 지켜냈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을 때도 이 절기들을 잊지 않고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지킨 줄 아세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그 절기들을 그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나라 없는 그 민족으로 살면서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우리계 성도 여러분 이 절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쳐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천국에서 이러면 안 좋은 얘기죠 죽자라는 얘기니까 내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년에는 이 부활절 이 4월달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올해는 정말 힘겹게 이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내년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잘 기분 좋게 그렇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아 예수님의 나팔절 예수님의 수장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초식절을 보면서 내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나라 읽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정말 지옥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절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구호는 뭐예요? 올해 부활절은 이렇게 힘겹게 지나가지만 내년 부활절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들을 보면서 이 인류역사 가운데 또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경륜으로 일을 해나가시는지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구주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증거하고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이 절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해는 눈물로 부활절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나님 기쁨의 아침을 맞는 부활절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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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